버벌이 오리지널 반 코트 갈아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품하고 어깨하고 소매장으로 이렇게 줄일 거예요. 손님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앞에는 좀 괜찮은 듯 해도 소매만 길고 뒤에가 이렇게 되고 뒤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패드가 없어서 여기 뒤품이 양복도 이런 경우가 많죠. 지금 상동이 짧아서 소매는 여유양이 많고 그래서 채이는 겁니다. 채해가지고 커서 여기를 뜯어서 어깨를 뜯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소매 통도 팔통도 좀 크고 상동도 줄일 겁니다. 상동도 가슴, 어깨, 소매장 이렇게 줄일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통은 한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소매 통이 이렇게 되겠죠. 소매가 아무리 커지겠죠. 기장은 소매 기장은 이만큼 줄일 거예요. 소매 기장은 밑으로 줄이면 복잡해요. 비주얼 이거 뜯어서 옮겨야지 단추 달아야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로 줄일 겁니다. 위로 줄일 건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보통 버버리, 그 바바리 같은 거 보면은 박았는데 스태치를 놨느라 안에다가 풀로 다 붙여놨습니다. 이건 제가 펜을 위해서 이렇게 뜯었는데 일단 뜯어가지고 봤는데 풀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풀은 붙어있지 않아요. 이거 박았는데 한 번 박아가지고 풀칠을 해가지고 박아놓고 붙여가지고 또 박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버리기 위해서 편의상 일단 뜯었고요. 이걸 잘라내겠습니다. 상동을 줄일 만큼 일단. 지금 보면은 이만큼 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뜯을 필요가 없어요. 뜯지 말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밑에다가 항상 밑에 잘 봐야 됩니다. 밑에가 언덕이 겹쳐있는데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박음살에 살짝 2몇 정도 생각하게. 그래가지고 1cm로 박으면 되겠죠. 밑에 뭐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뭐 약간. 위친만큼 여기도 위치해야 되겠죠. 1cm는 좀 못되게. 얇은 먹으면 더 안 되겠죠. 5cm. 2cm를 줄여준다. 인절방에 잘 나온다. 5cm를 줄여줍니다. Win on. echo. 2cm씩을 줄여줍니다. 1cm. 밑에올리기 있는 다시이소. 같이 desarrolla 후기. 솔직히 bots을 줄여줍니다. 부모님 일단 잘라냈으니까 소매를 띄어내야 되겠죠. 소매는 소매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뜯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왓귀를 뜯어내고 소매를 뜯어냈잖아요. 소매를 뜯어냈으면 어깨를 재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양복하고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누라 집어넣고요. 어깨선 맞춰주고. 누라가 잘리면 안되니까요. 누라가 줄이는 양을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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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라는 누라가 누라가 누라는 여기 사진을 보면 진동을 좀 파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많이 쳐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cm 정도만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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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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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2cm 2cm 1cm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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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 2cm 이게 지금 완성사인이지 지금이 이게 이게 빼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라가 몸판 보다 크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싹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몸판에 뒤에서 그러니까 밑에는 똑같이 이거 2로 올라가면서 한 5밀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밑에는 박을 꺼니까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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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 . . . . . . . 아물도 똑같이 잘라줘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아물도 똑같이 잘라줘야 되는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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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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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 4분의 1 여기도 1인치 4분의 1 다음 우라를 놓고 다음 몸판을 놓고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여기가 소매사선이죠 이렇게 놓고 손으로 찔러주고 여기도 여기가 찔러주고 여기도 여기도 이대로 그리면 그래서 잘라주면 그래서 잘라주면 1인치 4분의 1이 나가는거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소매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똑같이 놓고 잘라 버리면 되겠죠 네 숨에서 한번 맞춰주고요 똑같이 오가치 오가치 그러면은 손에 암물만 맞추면 됩니다. 우라는 우라를 안달해졌네요. 우라를 똑같이 넣고 문판에 맞춰서 잘라내면 되겠죠. 우라가 커서 손에는 없거든요. 우라가 적으면 나중에 안에서 땡기면 우라가 땡기면 머리 아픕니다. 일단 기장을 만들고요. 기장소매를 뜯어내고 여기 너무 곳에서 너무 뿌려진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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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당뇨이 없는데 일단 이선에서 물을 잘라내고요 1반인데 여기를 쳐낼꺼에요 쳐낼꺼데 여기를 먼저 이 앞판 있잖아요 가판을 먼저 잘라줍니다 재기 전에 여기는 손 대면 안됩니다 여기는 손 안되고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6인칭이 쳐주겠습니다 4분 정도 가면서 일자로 위에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매가 나머리 10일 반이었잖아요 일단 한번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이제 재보겠습니다 나머리 10일 반이었는데 얼마나 앞판에 파칼이 되었나봐요 10일 반이면 22, 23이죠 거의 맞아버립니다 소매가 소매산에 파칼을 줄 필요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약간만 천해집니다 일단 이게 맞는가 봐야되겠지 양쪽이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서 여 sonra 양ordinate hamm USA 그 다음 이렇게 놓고 양복도 양복도 이런 이런식으로 Snapchat ocean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너무 양이 많잖아요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깁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채이는 거에요 그런 경우는 소매를 지금 정리를 다 했구요 일단 몸판을 먼저 박아야 됩니다 몸판은 이게 소매 이동선이거든요 소매 왁스 이동선 여기까지 와야 돼요 먼저 왁키부터 완성을 하고 소매를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